안녕하세요 제주참점TV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휴가를 육지로 와서 강원도 횡성에 휴가를 좀 왔어요 근데 여기 인근에 여 보시면은 횡성루지 체험장 이라고 횡성루지 체험장 가트를 타는게 있습니다 그 가트를 타는게 있어서 코스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가 좀 길어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약 10분정도 탄다고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타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하이바를 여기서 찾아서 써야 됩니다 자 여기 하이바를 써야 돼서 M 사이즈 머리가 크기 때문에 M 사이즈로 버스를 타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딱딱하구만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헬멧을 쓰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쉰다 한번 가봐야지 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로 약 한 5분에서 7분간 이동을 했어요 산 좀 이게 중통이 올라온 것 같고 이제 도착해서 탑승을 하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탑승할게 이 카트인데 어 장난감 같기도 하고 네 어 튼튼하게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보이는데 이건 무덤용으로 해서 가는거에요 무덤용으로 내리면 길에 탄력을 받고 내려가는거에요 자 타러 왔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아 너무 신나고 하세요 아 너무 신나고 하세요 자 탑승했어요 탑승했어요 10m 이상 생선 운영정지 운행중 현대기침 하시고 운행중 다를 벗지 마세요 저희도 참고차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눈썹도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우주타림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주탈이 앞으로 쭉 뻗으셔서 발바닥도 앞쪽으로 밀착시키시고 고상태에서 조직한 것 같으세요 엔절리 부분에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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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